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 B22세를 선택하고 조건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건데요. 장르가 액션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AND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은 장르가 있는 T4셀에 있는 값이요. 액션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문자 처리하셔서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 두 번째 다운로드 수가 I4셀의 값이요. 400 이상입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40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조건인데요.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그럼 이거에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또 다른 조건이 있네요. 근데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OR 함수가 필요합니다. 조건의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라고요. OR 함수 입력하고 맨 뒤에 가서 심표 두 번째 조건은 퍼즐이 장르가 퍼즐이면서 두 번째 조건도 두 가지인데 둘 다 만족해야 되나 봐요. 엔드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C4에 있는 값이 퍼즐입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심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수를 클릭한 다음 400 이상 크거나 같다. 40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야만 조건부 서시 두 개 두 개 각각 두 개 두 개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엔드 조건이고요. 이 두 개 두 개를 통틀어서 OR 함수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게임 파일 코드랑 장르랑 그 다음에 회사명과 다운로드 수만 가져오래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문제서 B27셀에다가 추출하라고 했으니까 B2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B3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작성해 놨어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요. 복사 위치는 아까 추출해 놓으셨던 B27부터 E27 영역에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은 B3부터 I20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건데요. 출시일을 이용해서 홀수 달만 그럼 출시일에서 월을 추출한 다음 그 값이 홀수인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부터 한번 추출해 볼게요. 먼스 함수를 사용하셔서 출시일이 있는 2, 4를 클릭하되 2, 4, 2, 5, 2, 6, 2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우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요. 홀수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홀수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0이 아니면 1이겠죠. 1이면 홀수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등호 다음에다가 먼저 M, O, D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1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0하고 같지 않습니까? 라고 작성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표현하기에 따라서 0과 같지 않다 또는 1과 같습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하고 1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0과 같지 않다 또는 1과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문제에서 기울인 걸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꽃 색깔을 표준색의 빨간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홀수달, 3월달, 1월달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B3부터 I20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만 인쇄하실 수가 있고요. 두번째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용지 방향 가로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추가적인 옵션을 작업하기 위해서 옵션을 클릭하되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와 세로를 다 체크하시면 정가운데 인쇄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매 페이지 하단 머리끌 바닷글 편집에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가운데에다가요. 총 몇 페이지라고 페이지 번호를 넣으래요. 그럼 총이라는 글자가 필요하겠네요. 총 한 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 수가 들어가 있는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을 클릭하시고 한 칸 띄우고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총 1페이지라고 표시가 되네요. 용지 방향 가로로 바뀌어 있고요.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게임 코드를 이용해서요. 장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게임 코드 첫 문자가 a이면서 마지막 문자가 1이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네요. if 만약에 뭐뭐 이면서 둘 다 만족하니까 and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첫 번째 조건은 left 함수를 통해서 left 함수를 통해서 게임 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a하고 같습니까? a 같습니까? 문자 처리하셔서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right 함수를 통해서요. 게임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a4셀에 가셔서 신표 끝에 한 글자만 가져올 거예요.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right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숫자는 문자 처리하셔서 문자 1과 같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문자가 1 대신에 4로 바꿔서 똑같은 함수 식이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퍼즐이라고 할 거고요. 퍼즐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아케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입력하시고 문자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두 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if에 대한 가로를 하나 둘 닫아주시면 가로 색깔이 검정색이면 돼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정리백을 구하기 위해서 i 사이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정리백은 선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아래쪽에 조회수랑 다운로드 수를 곱해서 더하는 거네요. 곱해서 더한 값을 계산하고 그거를 라운드업을 통해서 올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프로덕트부터 할게요. 선는 선 합계를 구하는데 프로덕트 곱해가지고 합계를 구하겠다. 내 데이터에 조회수를 고 심표 그 다음 아래쪽에 참조할 적용 비율의 데이터 f27부터 g27을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표시가 돼요. 이 값을 문제에서 올림해가지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자리로 표시하래요. 1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니까 는 다음에다가 라운드업 라운드업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인데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 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앞에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되는데요.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있지 않을까요? 라는 표시예요. 클릭 한번 해보시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럼 범위 정하시고 오류 무시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작성했는데 컴퓨터가 너무 친절하게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는 표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하시고 없으면 오류 무시하시면 돼요. 다음은 판매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액은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파일 크기 곱하기 단가 단가는 아래쪽에 있네요. 아래쪽에 참조할 표가 표 4에 있는데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hlookup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hlookup부터 먼저 할게요. j사이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hlookup 우리는 파일 크기를 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 4에 가서 찾을 건데요. 표 4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2라고 넣으시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10부터 40 사이에도 20도 있고 30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일치 하시거나 또는 생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단가를 우선 일단은 파일 크기에 따라서 단가를 구해 오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저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 열고 파일 크기 파일 크기 곱하기 단가 단가는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가로 닫고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곱하기 다시 한번 1 빼기 할인율인데요. 할인율은 따로 어디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if 암수를 통해서 다운로드 수가 500 미만이면 10% 나머지는 0% 라고 쓰래요. 그럼 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다운로드 수가요 500 미만입니까 작습니까 500보다 작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0% 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0%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1 마이너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네. 문제에 나와 있는 수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푸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네요.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비율을 구하라고 했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터블릭 펑션 FUN FUNCTION 펑션 FN 이름은 다운로드 비율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요. 게임 코드 입력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입력 받으실 거고요. 다운로드 수 입력받는 값 작성합니다. 문제에서요. 다운로드 비율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 계산식이 추가 비율 추가 비율부터 작성해 볼까요? 아니면 뭐 FN FN 다운로드 수부터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 볼게요. 다운로드 비율은 가로 열고 입력받은 다운로드 수에다가 나누기 조회수로 나눈대요.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라고 했고요. 더하기 추가 비율인데 추가 비율은 입력받지 않았어요. 그럼 추가 비율에 대해서는 위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비율은 게임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 아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게임 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셔가지고요. 그 값이 A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문제에서 추가 비율을 10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 비율이 10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S 추가 비율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 비율은 수식을 작성해 놨죠.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K4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잘 작성이 되어 있나 선택하고 확인 게임 코드는 우리 A4에 있고요. 조회수는 D4에 있고요. 다운로드 수는 E4에 있습니다. 라고 각각 클릭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계산 작업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C28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평균 다운로드 수는 출시 이래 연도별 다운로드 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Average IF 함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문제에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네요. 그럼 평균을 구할 거예요. Average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구할 건데 연도별로 비교하실 거예요. 이열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일 출시일에 가서 출시를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출신 연도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우리는 다운로드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E4부터 E23을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평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배열 수식 이라고 했잖아요. 컨트롤 분석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데이터를 좀 가져다가 어떤 데이터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갖다 놨고요. 여러분의 문제 파일은 데이터가 없으실 거예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그림을 봤더니 데이터 B3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가졸 데이터는 C 드라이브에 가셔서요. 커말 1급 이라는 폴더에 가시면 스프레드 시트가 있고요. 모의고사 폴더에 가셔서 온라인 게임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 판매량 분석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회사명이 필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장르가 행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출실도 행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기권 정액권이 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하나하나 열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필터에서 다음 순서에서 다음 마침 누르신 다음 우리는 조금 전에 가져올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B3 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회사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장르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출시를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습니다. 정기권과 정액권은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위치로 레이아웃을 배치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클릭 한번 합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그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출시일의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출시일 연도가 있는 날짜가 기본적으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C4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버전업 되면서 친절하게 연도 월 분기 다 그룹이 되어 있어요. 제시된 그림은 연도로만 되어 있어요. 월과 분기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권과 정액권은 둘 다 합계는 맞는데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정액권도 마찬가지로 2, 3에서 더블클릭 표시 형식 탭에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 스타일 인데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요. 밝게 15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16번 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15번 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부터 2, 20일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날짜 내역 제한 대상을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 날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끝 날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라고 날짜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설명에 출시일 기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출시일 한 칸 띄고 기간 그 다음 2020년 2020 에서 2021 2021 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오류 메시지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했을 때 중지 라는 스타일을 선택하고요. 제목에다가 출시일 이라고 넣으시고요. 2020에서 그 다음 2021 이라고 제목을 넣으시고요. 오류 메시지 에다가요. 2020년 01 01부터 2021년 12월 31 에 해당한 부분 날짜를 입력하세요. 작성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돼요. 제목과 오류 메시지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설명 메시지 보실 수 있고요. 날짜를 잘못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의 필터를 클릭합니다. 출시일을 기준으로 날짜 필터의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셔서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일 이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먼저 선택할게요. 2020년 05 01 이전 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전 또는 다시 아래 조건은 이유 선택하시고요. 2021년 5월 05 01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 지정에 또는 이라는 것 좀 주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되셨으면 확인 한번 눌렀을 때 2020년 5월 1일 이전이니까 그 전 날짜 그 다음 이후이니까 2021년은 5월 1일 이후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사업체 계열에 대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전체 사업체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용 바꾸라고 했어요.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법례 위치 법례는 선택하시고 법례를 아래쪽에 표시합니다. 아래쪽 그 다음 전체 사업체 데이터 계열의 선 스타일을 아까 꺾은 선 바꾸셨던 전체 사업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선의 종류를 완만한 선으로 바꿉니다. 완만한 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사업체 계열을 다시 선택하시고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 그 다음 보조축의 눈금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채소값을 축 옵션에 가셔서 채소값을 이게 10만이죠. 10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0만 입력하시고 최대값을 410을 입력합니다. 4, 1 410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섯 개 입력하셔야겠네요. 그 다음 주단위가 100단위입니다. 100,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최소, 최대, 주단위 값을 바꿔주시면 문제 제시된 값과 같이 눈금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보조세로 값축의 눈금의 표시 단위를 천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우리 축 옵션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천이라는 글자가 살짝 누워있죠.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요. 네, 그 다음 4번까지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요. 둥근 모서리 체크하고 그 다음 그림자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세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꼴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글꼴 굴림 직접 굴림이라고 쓰시면 아래쪽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저는 차트를 좀 작성해 봤어요. 물론 더 빠른 작업은 같은 종류끼리 먼저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빠뜨릴 수 있어서 문제 순서대로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해 보셨고 그 다음 작성한 내용과 여러분의 화면과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무조건 비어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G6 부터 G16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셀 값이 100과 같은 경우 파란색 색깔이 항상 먼저 라고 했어요. 사용자 지정해 오셔서 다 지우신 다음 색깔 파랑을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건이에요. 조건은 백과 같은 경우 백하고 같습니까? 라고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셀 값이 백과 같은 경우 파란색에 셈으로 표시하래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셔서 삼각형 검정색 삼각형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 두 번째 셀 값이 50과 같은 경우는 빨간색 색깔이 먼저 넣습니다. 빨강 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같습니까? 50이라고 넣으시고요. 문자 처리하셔서 미음에 역삼각형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네요. 100과 같거나 50과 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사용자 서식을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서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개발도구의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서식 적용 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G6부터 G16까지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을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이치가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 해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 해제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작업 다시 3번 프로시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게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폼에 이름을 넣으셔야 하는데요. 게임 검색 화면 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폼을 더블 클릭하시고 게임 검색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보기 갑니다. 우리는 개체는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요 콤보 C-O-M-BO B-O 게임 명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위치가 B4부터 B22 영역을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띄었을 때 콤보 상자에다가 연결할 데이터였고요. 종료 종료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위에서 개체는 CMD 종료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고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언노드 밀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B1셀의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1셀의 폰트 굵게 하겠다 볼드를 True 값을 주시면 B1셀의 글꼴을 굵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시저 세 문항 중에 두 문항 먼저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문항은 어떤 거냐 디자인 모드 잠깐 끝내고요. 게임 검색을 누르면 폼이 나왔고요. 콤보 상자 데이터 연결되어 있고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엑셀 데이터에 입력된 데이터를 폼에다가 반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무조건 선택하면 첫 번째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0이니까 러브하우스 2라는 데이터는 B4에 있어요. 더하기 4를 하면 행의 위치값을 찾을 수 있고요. 열의 위치값을 찾아서 엑셀의 폼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검색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참조하는 표에서 가져다가 표시할 거예요. i row라는 편수를 사용할 거고요. 콤보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콤보 게임 명에서 선택해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이라고 그랬잖아요. 0의 값에다가 러브하우스가 있는 데이터가 4행에 있으니까 플러스 4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셀즈에서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지금은 셀즈가 아니에요. 폼에다가 보여주는 거니까 txt 게임 파일 코드 txt 장르 txt txt 출시일 txt 회사명에다가 각각 엑셀 셀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반대로 txt 라고 입력하시고 게임 파일 코드는 이제 엑셀에 입력된 셀즈 i row에서 찾은 행에다가 a열에 있는 게임 파일 코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총 4개 였던 것 같아요. 게임명과 게임명은 아니죠. 장르와 출시일과 회사명을 가져올 거니까 열의 위치만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txt 장르라고 바꿔줄까요? 장르 그 다음 출시일이라고 바꿔줄까요? 출시일 그 다음 회사명이라고 컨트롤의 이름을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명 네. 일단은 작성하셨고요. 실행해 보시고 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검색을 눌렀어요. 하나를 선택해볼까요? 하나 선택하고 검색 맞나요? 다시 하나 더 해보죠.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 해당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찾아서 표시가 되는지